다녀오셨어요. 고모는 들어가셨어요. 수고했다. 덕분에 잘 다녀왔어. 들어가요. 여러 가지로 고맙다. 좋아해 너도. 고맙긴요.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. 고모한테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. 그래. 어서 들어가. 온 동안 네 고모 어땠어? 별 말씀 없으셨어요. 제가 말을 시키면 듣기만 하셨어요. 그래도 전날보다는 기분은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. 그래. 점차 나아줘야 한다. 나아줘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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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그러세요 아버지? 아버지 어디 아프신거 아니에요? 아니 갑자기 구토가 나려오고 있어 멀미를 했나보다 무슨 멀미를 피곤해서 그랬겠지 들어가자 네 잘 다녀오셨어요? 아버지 멀미를 좀 하셨어요 네? 네 다시 괜찮아요? 아니 형님 괜찮으세요? 아니 이제 멀미가 아주 왜들 그래 이제 거기서 점심 먹은게 좀 안 좋았나봐 아 그럼 좀 약을 먹어봐라 아니다 내가 좀 따져볼까? 제가 약부터 찾아볼게요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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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미워 됐어 됐어 이제 괜찮아 이제 어머니 저 뭐 좀 갈아입고 올게요 네 조금 쉬면 뭘 잘 못 먹었는가 보다 생전 멀미는 안 하는데 어디 당신 어디가 안 좋은거에요? 네 잠깐 저 속이 메스코어스 하는 소리에요 아이 뭐 말을 마음대로 못한다니까 자 당신 정말 괜찮아요? 아이고 어서 저녁이나 차려요 우리 기다렸으면 어머니 시장하시겠어요 어디가 이상하면 얘기해야 돼요 아이고 괜찮다는데 왜 그래요